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대통령부터 세종시에 당장 내려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정부 출범한지 벌써 3년인데 지난 3년 아무 말도 안하고 이때가 갑자기 던지나 이런 생각과 김태년 의원의 이야기만 보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민이 아직 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역사적 과업이고 그 의미를 규정한 듯 덜렁 청와대와 국회만 옮긴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요즘 안 그래도 부동산 문제도 있고 정권 차원의 두덕성에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덜렁 그냥 던져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이 문제를 받아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부동자금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부동자금이 천백주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 이전이든 공공기관 이전이든 얘기만 꺼내놓으면 거기가 투기장화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정말 야당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공략했으니까 지금 해도 된다 이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가 역사적 과업이거든요. 반드시 돼야 되는 일들이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해찬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헌을 하면 제일 좋지만 개헌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개헌을 기다리는 우리 소위 권력구조문제나 중요한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개헌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세종시나 충청권의 반응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상당히 기대가 커졌죠. 기대가 커졌고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균형발전에서 노토선은 안되는 것은 분권과 자율임을 지적하면서 분권과 자율, 규제완화 이런 것을 살리는 이전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균형발전에서 노토선은 안됩니다.